금호타이어 노사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. 금호타이어는 오늘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, 전현직 사원 3천여 명이 2년 5개월 번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노조는 12일부터 13일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주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. 노조는 추산한 법정수당을 고려하면 회사 부담 금액은 1,400억 원에서 1,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. 이 소송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시작됐고,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.2%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